제대로 된 반지 하나 사줄 능력도 없는 놈이 손가락에 반지 많구만 암흑을 하나 뺏어 나 끼워주면 되죠 직접 껴줘요 농숙씨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키스 해요 키스요? 키스도 내가 먼저 해요? 그럴 순 없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역시 로맨틱하고 근사한 프로포즈였어요 왜 그래요? 나한테 프로포즈 한 거 후회해요?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을 해서 그럽니다 나 같은 놈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는지 너무 과분하고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동숙씨 선수처 줘서 고마워요 내 말대로 해줘서 내가 고마워요 오빠 자오른 눈물이 말하나요